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민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들도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지금도 이 시간에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와 성공과 건강과 명예 다 가졌지만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억만 제약 가운데 구원받고 이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에 칠면조를 먹는 풍습이 있어서 터키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구약의 수장절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삶의 여정과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이 비슷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감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 받고 여와나님 이 메시아 통해서 구원 받고 이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이제 정착하고 수확을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첫 번째로 6월절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을 이길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를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감사죠. 두 번째 뭡니까? 맥추절 우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장절은 뭡니까? 초막절이라고도 아는데 거둔 곡식을 초막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배경이 보장된 하나님 자녀다. 보장된 신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억만 제약 가운데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원어로 춤춘다라는 의미라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놓쳤던 감사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감사의 축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델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로 영혼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을 나 자신이 붙잡고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 캠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오직 여화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도바울이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선행될 때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단에게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사단에게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골로스 1장 13,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고 죄사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스 1장 3절에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나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 다음에 또 나와있어요. 거저, 거저 주셔도 거저, 거저 구원받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오 축복이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질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한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한몸이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이 하나님 자녀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한몸 복음 공동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관 부서에서 하나가 안 되고 당을 짓고 맨날 육신 얘기하고 내 이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그런 분은 우리 예원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뭐죠? 전부 속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100% 속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간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언약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연약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삶입니다. 본문 16,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내가 살아나게 되고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줄 수가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되죠? 내가 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급합니까? 여러분 불신자 성공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세상의 성공서적들을 보고 세상의 명언들 있죠? 명언 사람이 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힘을 얻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오늘이다. 이런 거 아침마다 읽고 힘 얻고 이래요. 성공자들,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붙잡고 그렇게 힘을 내서 성공합니다.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다 무너져요. 우리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은 안 붙잡고 맨 세상 무슨 명언 그런 거 붙잡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과 수준과 배경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만 잡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그래서 예배 출석이 아니고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점검하고 말씀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그래서 말씀만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내 수준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감사, 말씀 성취의 감사, 인만웰의 감사 모든 감사가 당연히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면 다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회관은 마곡에서 우리 마곡 교구에 전도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제가 장례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전도사님 모친상 가서 캠프하는데 전도사님 남편이 불신자예요. 이번에 영접했잖아요. 그 또 아버지 영접하고 가족들이 막 다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장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든지 캠프잖아요. 다 예수 그래서 빛을 비추고 다 보금전을 영접시키니까 그렇죠? 다 캠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금전에서 생명 살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할 수가 있어요. 보금가진 여러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입관예배, 발인예배 이렇게 쭉 짐내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입관예배 때 영접을 하고 또 발인예배 때 영접 두 번을 하셨는데 입관예배 때 영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절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번 영접을 딱 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완전 불신자가. 지금까지 안 믿은 거예요. 전도사님 남편이. 그런데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절을 안 하더라고요. 아, 예수 생명이 들어왔구나. 이번 주일날 저 교회에 오셨죠. 지금은 하반기 전도운동 중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참 우리 영혼 품고 기도하신 분들 또 전도하려고 하신 분들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나요. 그렇죠? 막 굳은 날씨에 비가 오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막 날씨도 주관하시고 흑암 꺾고 그 마음 열어시고 막 기도하죠. 또 헌신하죠. 이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우리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성취되니까 감사거리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거리들을 더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감사하게 되죠. 또 감사하니까 또 감사거리 오죠. 그래서 이런 영적 선순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남 얘기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 사람 믿음이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평거리만 와. 맨날 불평하고 또 불평거리 오고 또 불평. 이게 영적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예트를 완전히 깨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감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365일 날마다 감사의 축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천말씀운동 237보고만을 이루는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데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